또 멍 때리고 있어. 어머, 또 이러고 있어. 나 이만투 좀 올라왔어. 안 가래. 이별한 것 같다, 여러분. 들어가면 그냥 앉아 있어. 멍 때리고 있어.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그냥 앉아 있어. 게임도 안 하고. 넋이 나갔어. 아니, 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은혁 씨, 원래 그래요? 얼굴이 물광이네. 그래, 저기 앉아 있어. 여기. 주로 앉아 있는 자리가 여기. TV도 안 보고? 두 번째가? 이것저것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앉아서. 특이하다. 뭐야? 옆에. 장소로 바꿔 가셨어. 멍을 때려도 이렇게 한 시간을 때리지는 않거든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또 카메라가 있으니까 조금은 더 담아야겠다. 아, 여러 각도로. 어떤 멍이 좋을지 모르니까 이 멍도 하고 저 멍도 하고. 아니, 카메라 엄청 잘 찾아. 그리고. 아니, 곳곳에 있더라고, 진짜. 아니, 사람이 맑아. 아, 진짜 많아. 카메라 팀이야. 왜 이렇게 카메라를 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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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별로 다 찾아졌어. 야, 이런 일 핑곱할 수가 없지. 이런 결혼할 수가 없어. 진짜. 그래, 인사해야 돼. 잘 부탁드립니다. 주로선 형. 응. 주로선 형. 응? 누가 있어? 이 시간대 왜 일어났어? 스케쥴. 아직 시간 남았잖아. 아니야, 지금 시작한 거야, 여기도. 카메라 왜 그렇구만, 여기도 있잖아. 아니야, 아주. 우리 나가려면 한 두 시간 더 있어야 돼. 하자, 빨리. 촬영. 오랜만에 촬영이라 좋았잖아. 소풍 가야 되는 아이처럼. 이걸 카메라를 그냥 이렇게 돌리고 있을 거야? 빨리빨리. 아니야, 빨리. 하자, 빨리. 알았어. 아니요, 평소에는 제가 먼저 깨우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은 카메라 때문에 많이 들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야, 빨리. 뭐 하자, 빨리. 알았어. 규현이 있나? 규 있나? 규 봐봐. 규 있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우리 안 되는데. 아, 불량요정? 규! 뭐해? 있다, 있다. 다행이다. 응? 뭐야. 너 마이크 좀 참아봐. 너 마이크 좀 참아. 그만 이리로 와봐봐. 규 씨 몰랐어. 촬영이 아니었으니까. 약간 몰래카메라 당한 느낌인 것 같아. 진짜 리얼이다, 이거. 뭐 해줘? 밥을 해줘, 봐봐. 형이 해야지, 왜 내가 해줘? 할 줄 모르잖아, 빨리. 하지 마, 봐봐. 내가 할게, 좀 도와줄게, 빨리. 빨리. 지금 통선이 형도 있어, 내가 통선이 형 깨웠어. 이제 은혁이 규현을 챙기겠다, 이거. 네, 제가 분량 딱 해주려고 또. 동해? 누구예요? 동해시주인가? 동해시? 깔끔하다. 깔끔하네. 와, 진짜. 순정만했다. 우와. 우와. 멋있다. 진짜 잘생겼는데 약간 놀리시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제가 데뷔 초부터 하단 말이에요. 최시원 씨. 맞아, 맞아, 맞아. 저는 항상 우리 팀 규현 생각이 1등은 동해 형이었어요. 아, 최시원 씨 보다도? 처음 봤을 때 제가, 전 그때 연습생이었거든요. 근데 슈퍼주니어 멤버들이 샥 들어온 거예요. 아, 울어, 울어. 슈퍼주니어 가다가 동해 형을 봤는데. 진짜? 진짜 순정만을 해서 튀어나온 사람 같은 거예요. 맞힌다. 너무 놀래서. 문혁 씨 처음 봤을 때는 어땠어요? 아니, 왜요? 그때부터 되게 친밀감이 느껴졌어요. 친근하고 친근하다. 되게 친해질 것이다. 금방 친해질 것이다. 이런 거 있어요. 적중했네. 뭐? 뭐요? 어? 진짜 목이 안 좋아서 스트레칭을 좀. 우와. 멋있다. 오! 만찬남? 너무 멋있네. 콧대 왜 이렇게 높아? 어? 일어나지 않았어? 뭐예요? 아, 이거 냄새 나는데. 어? I'm going to sleep? going to sleep? 너무 기초회화 아니야? 아침에 일어날 때 음악 들리는 거 있죠? 그게 하루 종일 맴돌잖아요. 설정이 아니다? 아니, 진짜래요, 저는. 아, 저 진짜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 저거. 아, 좋은 아침이구만. 좋은 아침이야. 갑자기 나레이션? 좋은 아침이야. 오늘은 뭔가 좀 기분이 다르네. 기분이 좀 달라. 너무 무서워요. 누가한테 얘기했어. 감사합니다. 하... 할 일이 생각났어, 할 일이 생각났어. 아니, 물을 안 줬구나, 내가. 왜요? 아, 못 보겠어요. 왜요? 이게 처음에 하면 되게 귀여워졌어요. 물 주는 걸 다 따라다니니까. 아... 이게 뭐야? 아... 아니, 한숨만 쉬냐, 하루 종일. 터말이 생각이 안 나네. 한 게 없는 데 나오네. 근데 시선이 가요, 시선이. 한 게 없는 데 나온 데. 뭔지 알아? 잘생겨서. 잘생겨서 그렇지. 또 전화기. 여보세요? 오이야. 뭐 안 가? 뭐 안 가? 엄마는 서울 집이었어. 어머니. 나랑 가깝네. 나랑 가까워. 엄마한테 뭐 도와달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머니도 뜬금포로니. 집이지. 엄마가 보고 싶네,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보고 싶으면 네가 이리 와. 야, 솔직히 엄마는 소주 한 잔에다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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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아냐, 아냐, 아냐.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아, 오늘 누가 하냐? 아니야,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요. 아니야. 아니야. 요. 야. 와이. 집이야? 거기. 카메라 많이 있지? 카메라를 산 게 아닌데 오늘 많이 있더라고. 몇 대 있어? 카메라. 너보다 많을걸? 너보다 많을걸? 야, 여기 10대가 넘어, 여기는. 너보다 많을걸? 이런 거로 또 배틀을 해. 그럼요. 여기 15대 넘어? 아니, 여기 한 20대 되는 것 같아, 여기. 딱 보니까 22대는 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내가 봤을 때 한 25대 정도 딱. 이런 거로 와. 어린이집이야. 뭐 하고 있어? 뭐 좀 했어? 뭐 할 게 어딨어? 내가 자연스럽게 하는 거지. 아니라고, 뭘 해야 된다고. 야, 그러려면 내가 예능을 했지. 아, 이거 예능이야. 이거 전참시야, 이거 전참시. 나도 알아, 아까 유명한 거. 거기에 내가 나오고 있잖아, 지금. 그래, 지금 우리 편이라고, 이게 지금. 디에니 편이라고. 그래, 전참시는 원래 우리 편이야. 알고 싶어. 아니, 그러니까. 농담하신 거 아니야? 농담이야, 농담. 분량을 뽑으라고, 분량을. 영어를 할 게 아니라 지금 한국 시청자들이 보는 건데 왜 영어를 하고 앉아있어? 아니, 뭘 하라고. 뭐 했어, 뭐 나머지 물 주고 뭐 다 했어. 재밌어 할 만한 걸 하라고, 재밌어 할 만한. 그럼 너는 뭐 했는데? 나는 이제 할 거야,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했어, 아직까지? 아니, 지형이 더 한 게 없어. 나는 이제 너랑 다 나오고 가니까. 아, 그럼 일단 해봐 봐. 일단 다시 해봐 볼게. 끊어, 일단. 자, 진짜 가자. 가야 돼, 가야 돼, 진짜 가야 돼. 와, 2주 만에 스케줄 가네. 오, 드디어. 와, 여기 잠깐만. 아, 더워. 여기도 카메라가 이렇게. 형, 이거는 형 거야? 대박이다. 너 보고 있잖아. 끝내? 아, 이건 나 보고 있네. 안전벨트 오시고 가겠습니다. 와, 대박이다. 야,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진짜 우리 디에니 컴백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형은 우리랑 했어야 알지. 디에니 매니저인데 왜 자꾸 나냐고. 근데 형 진짜. 아니, 솔직하게 나는 형 본 지 좀 오래됐잖아. 솔직히 좀 서운해. 난 서운하겠어. 왜 다 본 사람마다 다 간만에 봤다. 왜냐면 형 예전에 우리 투어 같이 다녔지. 우리 형 투어를 일본 투어 몇 달을 같이 계속 있었지. 내가 디에니 1기 매니저지. 와, 기수 나누는 거야? 2기. 처음 매니저는 영원한 매니저지? 형. 이런 거 진작에 좀 우리 스케줄 좀 누르고 좀 잡아. 빨리. 이번에는 좀 방송을 많이 잡으려고. 나 진짜 이제 예능할게. 진짜? 나 예능 잡아줘. 다 할 거지 잡으면? 나 다 할 거야. 진짜로? 진짜? 진짜? 동해? 진짜로? 일단 스타킹. 스타킹 없어. 스타킹 없어. 일부러 재밌으려고 한 말이죠 지금? 배꼽잔네. 싸운 유머? 이 정도는 좀 해줘야. 그러면 기왕님 가족오락관이랑 다 나가시죠. 좀 뭔가 이렇게 그래도 관심 있는 거? 일단은 가리지 마. 가리지 마. 다 하자. 오케이 알았어. 왜냐면 쟤 지금 내가 봤을 때 이 동해 바다보다 유명해져야 돼. 동해 바다 더. 동해 바다. 동해 수산. 이런 거다. 난 지금 끌어올라. 지금 끌어올리는데. 이번 지금 디애니 활동이 나는 음악방송보다 나는 예능 방송. 난 이쪽으로 지금 더 하고 싶어. 걸었구나. 걸었어. 갑시다. 네. 하이. 안녕하세요. 하이. 저희가 팀장님과 위해서 상다리 더 말을 했거든요. 어? 저요? 진짜? 예약하면서 좋은 거까지 예약한 거야? 아 진짜? 헐. 몇 일 정도도 메이크업 하는 거야? 아 관리하시네 이제. 그럼 통산이 해드렸는데. 서전도 가네. 아 거절 안 하죠. 근데 이제 익숙해요. 서전도. 아 혼자 어디 놀러가냐면 울컥 수정이었고. 왜요? 오늘도 운영이가 픽해졌죠. 오늘 무슨 스케줄이야? 그 뭐지? 오늘 중년 스케줄이에요. 아, 중년 스케줄이에요? 오랜만에 오니까. 일단 무대화장을 할 거야. 무대화장? 예능화장 말고 무대화장. 무대? 뭐 하는데 무대화장? 뭔데? 오늘? 아니 근데 우리가 오늘 연습하고 팀이 있잖아요. 근데 왜 샵으로 온 거야? 근데 왜 샵으로 온 거야, 도대체? 야, 연습하고 미팅이 아니라 지금 전참실 한 거야. 그럼 오늘 무대 머리 하면 돼? 어, 무대 머리 해. 무대 머리랑 무대화장 하고 왜냐면은 야, 너 아이라인 꼭 해야 돼. 아이라인 해야지. 그리고 워터프로프로 해서 땀 흘려도 말짱하게 해줘야 돼. 몇 차 하면 올 준비 하고 있어요. 몇 차 하면 올 준비 하고 있어요. 우선 출연 좀 시켜줘. 아, 커피. 아, 여기 예쁘다. 아, 이 샵에 있는. 나나, 나나. 나나, 나나가 귀여워. 한번 꽂아야 되지 않나요? 아, 개인기 있어? 있어요. 아, 멋있어. 이름이 뭐예요? 아, 귀여워. 커피네요. 커피. 일부러 약간 예쁘게 자는데 일부러 약간 딱 조명 밑에서 자잖아, 지금. 쟤도 지금 지금 안에 전참실 찍고 있는 거를. 찍힐 줄 아와네. 나 오늘 세팅했다. 와, 멋있다. 근데 동혜 형은 세팅한 거랑 안 한 거랑 차이가 없어. 난 원래 괜찮아요. 용선이 형, 내가 메이크업 해줄까? 아니, 저는 안 해도 됩니다. 용선이 형, 송선이 형 해야 돼. 하자, 하자. 내가 할게. 네가 옷을 입혀줬으니까 내가 얼굴을 입혀줄게. 분실 좀 해줘, 너. 진짜 하시는 거예요? 동혜 씨가 메이크업을 원래 좀 잘 하나요? 아니, 처음에 붙잡아 본 거. 아, 진짜요? 아, 일단 색깔만 보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뭐 아닌가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괜찮아요? 미술 시간 같아. 얼굴 떠날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아니. 오케이, 오케이. 야, 왜? 야. 아니, 아니. 형도 나오니까. 너무 귀엽다. 너무 많이 부렸다. 저거는 진흙팩이죠? 야, 이 뭐야? 원시인 아니야, 원시인? 변장이다, 변장. 아니야, 아니야. 이거 거의 뭐. 아니, 형, 지금 주름이 많네. 주름 다 딴다, 갑자기. 아니, 그냥 주름을 좀 지워줘야지. 지금 색깔, 야, 잠깐, 야. 끝났다, 야, 나. 야, 끝났다. 은혁아, 나 끝났다. 끝났어. 오늘 말했다, 오늘 말했어. 야, 나. 촬영 망한 것 같아, 오늘. 일단. 야, 이거. 복구가 되나요, 이거? 되지. 아니, 기다려봐. 형, 나도 형 메이크업 받은 지 11명이 됐어. 형, 아직 뭐 지금 기초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어. 아니, 가만히 있어봐. 기초부터 이 정도면 거의 뭐 완성됐을 때는. 이게 원래 처음에 이게. 아, 원래 그런 거지? 아, 원래 그런 거지? 기다려. 어, 얼굴 봐. 어, 얼굴 봐. 뭐야. 극대한 사람. 그래, 용서는 이제 좋아하고 있네. 동해 분량 때문에 가만히 있는다. 그러니까. 아니, 인혁이 형 왜 이렇게 오래 해? 그러니까. 아니, 지금 할 게 나 안 돼, 지금. 아니, 왜 이렇게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눈, 눈. 어? 눈? 눈 하지 마. 눈 해야 돼.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 준비하자마자. 그만해도 될 것 같아. 어, 얘 욕심이 강한 것 같아. 조금만 더 해라. 조금만 더 해라. 뭐 된 것 같아, 은혁아. 이제 가자. 야. 은혁 아직도? 야, 넌 과해. 안 모여서 깠는데. 안 모여서 깠는데. 전 참시라고. 나 이거 하고 이렇게 내일까지 있어야겠다, 이렇게. 야. 살잖아. 확실히 강한구나. 고생했어요, 우리 최고의 스태프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아깝잖아. 너무 아까워, 존이, 메이크업이. 아니, 오늘 저렇게 하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 정도 했었어야 되나. 우리 둘이 맞춰야 될 거를 먼저 맞춰. 아, 그래. B, A, D, B, B, B. 치고. 요! 요! 어디 가세요, 형님? 아니, 이거 전 참시. 침출한 거 치고 나왔습니다. 너무 믿고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무대 하는 것처럼 또 해봐야 되니까.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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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처음부터 해볼까, 같이? 네네네. 오, 눈빛. 아니, 노래가 좋아. 진짜. 달라 보여, 달라 보여. 의향이 달라 보여. 충실력이. 죽지 않아, 의향. 자, 밑에 자막까지 넣어줬습니다. 오, 좋다, 좋다, 좋다. 아, 뮤직비디오는 와. 아, 호영장이네. 멋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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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부러워요. 뮤비야, 뮤비야. 역시 전 참시. 알았지? 전 참시하니까. 그런 것만 안 까먹으면 돼요, 우리가. 그. 빼, 빼. 이거 손 올리는 걸 좀 더 우리 다 같이 좀 더 보이게 하고. 빰. 이렇게 빰 찍어야 되는데 너무 빰. 이러고 보니까 느낌이 안 살아. 그렇죠. 더 우리가. 어, 그렇지. 열정으로.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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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다시 다시 다시. 빰. 조금만 더 해봐. 빰. 세 번 했으니까 반 됐어. 반대빨이야, 반대빨. 빰. 오. 바로. 한 번씩 붙어볼까? 해봐, 너 먼저 해봐. 힘들어. 한 번 해봐, 한 번 해봐. 빰. 오줌이 많이 빠지신 것 같은데. 두 번 정도 했었는데. 근데. 이거 1절 끊어서 찍어서 모니터하고 2절부터 마지막까지 모니터하고 이런 식으로. 형 한 번 찍어줄 수 있어요? 1절은. 1절부터 2절까지 여기까지 찍어볼게요. 마킹만 일단. 저 좋은 카메라 있는데. 이거 좋은 거거든? 진짜? 좋은 거 가지고 다니네요. 그럼. 어두운 나아, 어두운 나아. 어두운 나아. 어두운 나아, 어두운 나아. 오우. 오우. 에이 뱀 뱀 뱀 뱀 뱀 뱀 점점 점점 너의 차가운 것들로 맺어 넌 넌 넌 넌 넌 널 모르게 봐라 내 심장이 말해 넌 진짜로 저 봐야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저 문장 봐야 됩니다 아... 지금 해도 빨리 스톱해요! 못 죽었다 못 죽었다 다시 다시 그래! 지금 해도 빨리 스톱해! 꺼내야 되는데 그만 죽여 아... 오케이 아... 이거 이제 확인해야 되거든요 진짜 안 되지 재난 문자가 하나 와가지고 재난 문자가 하나 와가지고 멈췄어? 아니 근데 처음... 멈췄어? 아니 근데 처음에 금겼어 처음에 처음에 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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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초가 얼마나 중요한데? 시청자들 마음 사로잡는 게 딱 4초인데 그렇지? 금 프로에서 3초 딱 보고 보냐마냐를 결정하는 건데 그래서 계속 웃었구나 형이 오케이 가자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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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으면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하셨습니다 기예니꺼 컨셉 설명 드릴게요 원래는 이게 좀 이런 느낌이에요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도시의 카우보이 같은 느낌으로 고생을 구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스포츠카를 하는데 섭외를 할까 하는 중 얼굴부터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아... 도시의 카우보이라서. 그럼 실제 말 저희가. 이건 또 제작비가. 제작비 상당하겠는데. 말만 하면 다 되는 줄 아시나 봐. 구해올까요? 진짜? 나왔어요, 이거. 멋있긴 한데. 말이 진짜 멋있더라고요. 잘 풀려, 말이랑. 얘네 명만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림이. 와! 일부러 약간. 야, 오토바이도? 바이크! 멋있다. 은혁이 형 치려고 있는 사람들 아니냐? 뒤에서. 강름라야, 다.